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허니 머스타드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~~ 신전떡볶이의 분모자 당면 그리고 치킨의 김밥 먹방 렛츠고! 치킨, 치킨, 치킨 치킨, 치킨, 치킨 todos 당면ים 정말 따뜻한 차이루 Rex 최선을 다 먹으러 오랜 계란 계란을 먹어볼게요 계란 치킨 에어프라이기로 튀겼어요 180도에서 25분 튀겼습니다 음~~ 치킨 텐더 luckily 윙 손잡이를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고 고기도 만들었어요 안들든 점완전 치즈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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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찍어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와 대박이다 한 번 더 치즈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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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허니 머스타드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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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새치킨은 구독자분께서 먹어달라고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. 냉동식품인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약간 놀랬어요.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